안녕하세요. 쇼부입니다. 오늘은 멜팅베어의 칼슘 그리고 비타민D 건강기능식품을 보여드릴게요. 바나나맛향 천연향료가 0.05% 함유되어 있고요. 아이들이 먹는 어린이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입니다. 저희 두 살 둘째인데요. 엄마 읽어주세요. 읽어주세요. 이 아이는 먹지 않았습니다. 먹다가 뱉었어요. 엄마 이거 싫어 라는 말을 남겼고요. 뱉었으면서 또 계속 달라고 하고 있어요. 아 우유 맛이야. 지금 우유 맛이야 라고 얘기하는 4살 큰애는 엄청 잘 먹었어요. 둘째는 안 먹고 뱉었는데 또 계속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줄게 잠깐만. 알았어.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자 이렇게 생겼고요. 아 하나 이거 눌렸다. 자 이렇게 생겼고요. 한 번 꺼내 볼게요. 꺼내는 게 약간 불편해요.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쳐야 되나? 지금 한 손으로 해서 약간 그런 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깎여 있는 느낌. 아! 아 또 이거 눌렸다. 아 이거 이 케이스 카메라 놔두고 양손으로 해 볼게요. 아 양손으로 하면 잘 꺼내집니다. 근데 꺼내면서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눌리게 되는 위험이 있으니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네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 곰돌이 모양인데요. 자 둘째! 자 두 번째 한 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어? 맛있어요? 응. 아 진짜? 좀 전에는 안 먹는다고 뱉었잖아요. 이제 맛있어요? 응. 자 이제 두 번째 먹었는데 잘 먹어요. 첫째는 네 살인데 엄청 잘 먹었고 한 개 딱 먹어보고 둘째는 지금 조금 전에는 안 먹었는데 이번에는 엄청 잘 먹었습니다. 네. 멜팅 베어 칼슘 플러스 비타민 D고요. 가격은 20알 들어가지고 22,800원이에요. 어 약간 비싼 것 같긴 한데 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응. 응.